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어는 고기와 함께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저는 고기와 함께 먹었습니다 이 오징어는 고기와 함께 먹어서 초콜릿 오돌뼈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치즈가 아주 좋아요 치즈가 아주 쫄깃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아주 쫄깃하고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오징어 새콤달콤 야채는 치즈가 더 달아져요 매콤한 소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